자,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? 어, 저는 제가 그린 친구들을 붙이고 있어요. 아, 특수 수제, 수제. 자,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. 약간 원래 수제 음식이 더 비싼 거 알죠? 진짜 갖고 싶겠는걸요? 어, 이거 누구 주는 건가요? 아, 이게 맞아요. 이런 얘기도 꼭 해야 되죠. 그, 저희 팬사 오시는 분들에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나요? 아, 베스트 드레서한테. 할로윈 베스트 드레서. 네, 이 초대장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한 명한테 주는 건가요? 네, 총 다섯 개죠. 총 다섯 분에게. 오, 대박. 진짜 갖고 싶으시겠다. 윤 씨, 뭐가 계신가요? 와, 초대장 물같이. 진짜 초대장. 와, 대박. 윤 씨는요? 저요? 열심히 그려서 자르고 있어요. 다위질. 그리신 걸까요? 네, 그렸습니다. 와, 대단하시다. 대박. 윤 씨는요? 저도 애호박을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. 포인트가 뭔가요, 포인트? 이 포인트요? 네네네. 이겁니다. 와, 비디오는 이번에도 입체적으로 했던데 한번 보여주세요. 저는 뭐 이렇습니다.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봅시다. 네. 잘하자고요, 진짜. 네, 파이팅. 잼드릴빌. 어떻게 나오고 있죠? 다 됐어요, 이제. 와, 이제 거의 다 됐나요? 네. 아, 와, 이제 틀거지? 네. 보이시나요? 티아. 와. 이거 편지 받으시는 분들 손 조심하세요. 피날 쓸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대장을 다 만들었습니다. 완성! 완성! 네, 이제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대면 편사를 하는데 우리 잼들도 이쁘게 꾸미고 오셔서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믹스 진짜 와줄 때 부럽다를 가져가는 거. 누가 안 누구나 볼까요? 네, 그러면 대면 때 봐요. 안녕. 안녕. 프레이스, 안녕하세요, M.C.A입니다. 와. 피아노의 베스트 드레스를 방송에서 뽀뽀이시면 될 거예요. 자신있다, 손들어주세요, 자신있다.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왔어. 저부터 볼게요, 저는요. 네. 저랑 덤치는 분들하고 계세요. 아니요, 저 일단 보내 드리겠습니다. 더 크게 풍악을 울려 너는 왜 내 맘을 울려 밤새 더 크게 뛰어 party walking 매일 party walking 올라 올라 하늘 in the air 풍악을 울려 넌 또 왜 내 맘을 울려 미치 사람들 불러 모아 way oh way oh way oh way 지구 다 라켓 모르 동네 장치 진우 놈 위에 난 놈 뭔가 다르진 않아 놈 do it things in the night time 아무 생각 없이 떠들자 그냥 뭐든 되게 좋아 울 gio 울려 아 근데 오늘 좀 깜빌리자 ich manage to get out of the night we can manage to get out of the night Work 나 민icin you way 오늘이야 월요일은 저 두 번 하는 사람이 해 종의 utilizing Paris Paris 우리만의 그곳으로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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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어깨도 Hang I can'tepie 오늘이요? 오늘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올라 올라 하늘인 뒤에 풍악을 울려 넌 또 왜 내 맘을 울려 그치? 사람들 불러 모아 왜요 왜 이 순간을 위해서 다녀온 우리 눈앞에 펼쳐진 커다란 꿈이 안아줄듯이 웃어 주었고 덕분에 정말 묶어 왔다 걸음 이젠 사뿐히 밟아 내 발 과기 같은 내 세바 하나 더 비 너미 더 벽이 더 비 만나러 갈 때를 보소고 그곳은 Good Girl 우린 춤을 춰 땀 와서 꿈이 빚어ば자 춤을 춰 고양이 춤을 춰 즐기는 거야 Dancing in the street In the street 2. 5. 5. 5. 5. 6. 7. 9. 10. 11. 11. 11. 11. 12. 12. 13. 14.